현재 전세계 정부와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7시간으로 진행 중인 자원 패권 전쟁을 뒤집을 수 있는 조커 카드가 한국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전세계 시장의 50%를 독점하는 자원대국으로 거듭나게 될 대한민국의 대역전 스토리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월 한 해외 기업이 대구 인근에 1,300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뉴스가 전세계 애널리스트들의 주목을 잡아 끌고 있는데요. 투자를 결정한 기업은 세계 2대 금속 기업인 IMC 그룹으로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즉 워렌 버핏이 한국에 1,300억을 투자했다는 것이죠. 투자만 했다 하면 무조건 대박을 터뜨리는 워렌 버핏이기에 도대체 한국의 어떤 비전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는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 한국에서 본 미래는 다름 아닌 텅스텐이라고 합니다. IMC 그룹 사장이란 게리는 이번 투자와 관련해 언론 인터뷰로 세계적인 선도 그룹이 되어 다양한 산업에 텅스텐 소재를 공급하겠다며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가 텅스텐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의 성견 지명은 이번에도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반년 뒤 텅스텐 공급의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그동안 텅스텐을 거의 독점 공급하던 중국에서 텅스텐 공급량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산업의 핵심 재료로 사용되던 텅스텐이 중요 전략 자원으로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이 흐름을 미리 읽고 텅스텐 대란에 대비해 앞서 준비를 한 것인데요. 사실 텅스텐의 가치가 인정받기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값싼 가격으로 텅스텐을 공급해왔기 때문이죠. 전세계 텅스텐 공급량의 80%를 중국이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양을 수출하고 있었고 값이 싼 중국산 텅스텐이 전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예전부터 텅스텐을 생산했던 한국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텅스텐 수출을 중단했었습니다. 수출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소비되는 텅스텐의 90%를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중국의 좋았던 시절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새로운 텅스텐 광산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급량은 생각보다 늙지 않고 있고 이와 반대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텅스텐 소모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창 각광받고 있는 AI 산업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AI로 인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며 반도체에 들어가는 텅스텐의 수요도 덩달아 폭증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생산되는 양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100년 넘게 운영된 텅스텐 광산의 노화도 중국 텅스텐 산업의 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채굴로 이내 중국산 텅스텐의 품질이 떨어지고 품질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인력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무한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텅스텐 광산 숫자가 점점 줄고 있으며 정치적인 문제도 텅스텐 공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첨단 무기 경쟁에 있어 히토류 보유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되면서 중국 정부가 히토류 수출량을 제한하고 나선 것입니다. 문제는 텅스텐의 대체제가 없다는 것인데요. 텅스텐은 다이아몬드의 버금가는 강도와 높은 에너지 밀도를 지니고 있어 첨단 산업에 있어 대체가 불가능한 금속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뉴욕타임즈,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미국 주요 언론에서도 텅스텐 고갈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텅스텐은 순식간에 가장 뜨거운 자원이 되었죠. 서방 강대국들 입장에서 텅스텐을 구할 다른 국가를 찾아야 하는 게 급선무가 된 것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명 시사, 경제 전문집 포부스가 한국을 주목하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다름 아닌 세계 최대의 텅스텐 광산 중 하나가 한국에 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이 가난했던 시절 있는 자원 없는 자원 모두 긁어모아 판매하는 것으로 먹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자원 중 하나가 바로 텅스텐이었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상동광산 덕분이었는데요. 한때 이곳에서 생산된 텅스텐이 세계의 공급량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공급량을 자랑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동광산에 매장된 텅스텐 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추적 매장량이 5,800만 톤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현재 텅스텐 생산량 1위인 중국도 매장량이 180만 톤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아득히 뛰어넘는 텅스텐이 한국에 있는 것이죠. 순도 역시 0.45%로 중국산 텅스텐 순도 0.19%라는 걸 고려한다면 굉장히 고품질의 텅스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중국이 압도적인 채산성을 바탕으로 텅스텐을 수출하게 되면서 상동광산은 문을 닫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순도 높은 텅스텐을 지금까지 개발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진짜 수요가 폭증하는 지금 시점에 적절하게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반면 이제까지 무한할 것이라 자부하며 무한정 텅스텐을 캔 중국은 정작 필요할 때 텅스텐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현재 상동광산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광산 기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궤도에 올라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면 서방 선진국들의 한국에서 생산된 텅스텐을 수출하면서 엄청난 수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루이스 블랙 알몬티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AI 산업과 첨단 산업 발전의 텅스텐은 필수 물질이라 강조하며 원자재 시장에서 한국이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자원 시장에서 노하우를 갖춘 알몬티가 직접 보증하면서 한국의 시장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은 유례없는 일인데요. 워렌 버핏도 대구에 분말 공장을 설립한 것도 어쩌면 이런 흐름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경제적으로 한국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보다 군사적으로도 큰 이득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인데요. 텅스텐의 특성상 방산 무기에 자주 활용되는 물질입니다. 특히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탄약과 포탄 부분인데요. 주로 대전차 포탄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텅스텐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새삼 철갑탄의 쓰임새가 다시 주목을 받은 바 있죠.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APFSDS의 경우 전차를 꿰뚫고 내부에 있는 사람을 무력화하는데 중요한 무기로 재래전이 현대 전쟁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선진국들이 기술 개량에 역량을 쏟고 있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텅스텐은 관통력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물질인데요. 포탄이나 드론의 공격에 쉽게 뚫리지 않게 전차는 강력한 물질을 사용해 웨피를 두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텅스텐은 이 외피를 가볍게 찢을 수 있는 물질입니다. 물리에너지를 극한까지 담을 수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다른 금속의 경우 발사 도중 터치거나 중간에 분쇄될 수밖에 없으나 텅스텐을 이용하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죠. 단 하나의 단점은 바로 가격인데요. 텅스텐이 나오지 않는 미국의 경우 텅스텐 포탄을 사용하고 싶어도 가격 때문에 이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아오라늄 탄자를 사용하는데요. 문제는 열아오라늄 탄의 경우 중금속이기 때문에 발사된 이후 공기 중에 퍼지는 산아오라늄으로 공기가 오염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타깐만 깔끔하게 제암하는 것이 어렵죠. 반면 한국은 텅스텐 산지이고 다른 국가에 비해 텅스텐 구하기가 어렵지 않기에 미국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불허하는 텅스텐 포탄을 한국은 쉽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포탄만이 아니라 고위력 탄도미사일 영역에서도 텅스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하벙커용으로 개발된 현무사의 경우 탄두에 엄청난 양의 텅스텐이 들어간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죠. 사실 현무사가 외부에 공개되었을 때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성능이라는 평화가 많았습니다. 핵의 준하는 파괴력을 자랑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허세로 받아들여진 것인데요. 그러나 조금씩 외부에 드러난 정보를 조합해 본 전문가들은 텅스텐을 활용한 탄두의 위력에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핵을 사용할 수 없기에 제대로 된 위력을 낼 수 없는 한국은 고밀도 고중량의 텅스텐을 이용해 엄청난 무기를 개발한 것이죠. 외기권인 고도 500터부터 1000km까지 상승한 현무사의 경우 마아십 이상의 속도로 탄두에는 화약을 조금 넣고 탄두 대부분을 텅스텐 기반의 중금속을 가득 채워 넣어 운동 에너지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는 한때 미국이 검토했다가 포기한 아이디어인 신의 지팡이를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이나 다름없죠. 과거 미국은 핵무기로 인한 방사능 피해를 우려하며 핵무기 수준의 파괴력은 유지하되 안전하고 깨끗한 무기의 개발에 나섰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프로젝트가 바로 신의 지팡이 프로젝트인데요. 위성 궤도에서 텅스텐, 막대를 지상으로 쏘아내어 순수한 운동 에너지만으로 핵무기급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이죠. 문제는 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텅스텐 양이 막대한 것은 물론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 위력이 생각보다 약해 다른 프로젝트에 밀려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이 포기한 이 프로젝트를 다른 형태로 구현한 것입니다. 핵의 버금가는 위력과 방사능, 낙진 위협이 없는 형태로 말이죠. 미국은 처음 현문의 개발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광기, 어린 집념에 어이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놀라운 무기 개발이 가능했던 이유는 텅스텐 수급에 자신이 있었던 덕분이죠.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텅스텐이 필수 불가결한 물질이 되었습니다. 미래 핵심 광물을 한국이 손에 쥐며 중국보다 우위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유럽, 미국을 상대로 자원 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도 한국에게 자원 패권을 빼앗길 수는 없다며 새로운 텅스텐 광산을 물색하고 있지만 마땅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회토류 생산을 독점하면서 한국에게 온갖 수모를 안겨준 중국을 향해 역으로 되갚아 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유럽까지도 한국의 편을 들어주는 이 시점에서 중요 물자를 손에 쥔 한국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1세기 새로운 자원 대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당당한 수출 대국으로 그 명성을 이어가길 기원해보겠습니다. 후진국으로 통하는 방글라데시의 역사적인 다리가 건설되자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특히 방글라데시 외교부와 현지인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또 하나의 도깨비 도로가 될 것이라며 열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는 별도로 중국 측이 1대1로 프로젝트의 일부분이라 언급하자 방글라데시 외교부로부터 강한 반박이 나오고 있어 시진핑마저 크게 당혹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인 수만 명이 한국에게 열광했던 파드마 대교 개통식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5일 방글라데시에서는 파드마 다목적 대교 개통식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현지에서 가장 긴 다리로 사업비 38억 달러에 하고 조원가 투입돼 8년에 걸쳐 완공된 것입니다. 상층부는 4차선 도로로 되어 있고 하부는 철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41개의 교각 가운데 수중 122미터 교각은 세계에서 가장 길며 교량 6.2킬로미터를 포함한 총 연장은 20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동안 파드마강에서의 특수교량 사업은 업두를 내지 못해왔습니다. 사업비 문제뿐만 아니라 오랜 침식작용으로 대부분의 지역에 모래가 쌓여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도 겐지스강과 히말라야 산맥에서 뻗어나온 거대한 물줄기로 나라가 3분할 되어 있고 강폭만 6킬로미터에 하류는 최대 10킬로미터가 넘는 거대한 강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파드마강 인근은 난류와 소용돌이로 1970년대 이후 270척의 선박이 침몰된 바 있으며 그로 인해 4천여 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험난한 지역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복되는 우기로 10년도 되지 않아 강줄기 자체가 변하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수백년을 걸쳐 변한 강줄기를 확인해봐도 다리를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 다리 건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기업은 바로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자금사 정상 시공은 중국업체 MBC가 맡았으나 방글라데시 측은 시공감리를 한국 측에 부탁해왔습니다. 난공사가 예상되는 지역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국 측의 부실공사를 철저히 감독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컨설팅 입찰에는 한국한국도로공사, 인도 ICT, 프랑스 EGIS, 미국 루이스 버저 등이 경쟁을 벌였는데 한국 컨소시엄이 기술 점수에서 최상의 평가를 얻어 1위를 했던 상황입니다. 입찰은 기술과 가격 비중이 각각 90일 방식 QCBS으로 치러졌는데 결국 기술력이 높은 한국에게 컨설팅을 맡겨 안전한 다리를 짓도록 했던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인천대교뿐 아니라 수천 건의 감리에 참여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2014년 1240억 원 규모의 시공 감리 용역을 따냈던 것입니다. 해외 건설의 경우 감리 사업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 회사들이 주로 맡아왔지만 현재는 한국도로공사의 기술력이 선진국의 자리를 대체해버렸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량 사업과는 다르게 해당 지역은 지하 100m 이상을 파 내려가도 지지해줄 만한 안반 자체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우기에 따라 급변하는 수위, 바다와 비슷한 속도의 물살, 교량 주변을 감싸는 급류는 30m가량을 파헤치는 등 여러 악조건도 난제였습니다. 교량 기둥을 세우기 위해 6개의 거대한 파일을 박아도 안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중국 측은 대강 지지대를 설치해 건설을 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끝까지 원칙을 지켰고 난제는 하나둘씩 해결해갔습니다. 깊이 150m 이상의 시험 파일을 시공해보고 파일 하단부에 자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덧대는 방식 그라우팅으로 지지력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특히 물줄기의 변화를 막기 위해 관련된 재방만 13km를 쌓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기는 약 4년 더 늘어나며 방글라데시 측을 다급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공사 시간이 늦어지는 것에 의구십을 보였지만 현장을 찾은 고위관료들은 도로공사의 철저한 감리에 감탄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한국 기술력을 확인했고 여전히 신뢰를 보인 상태입니다. 이는 방글라데시에서 도깨비 도로라고 부르는 구간이 한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원조사업 SOC를 통한 건설이 상당했는데 중국 시공사들도 사업에 다수 참여의 도로 등을 건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건설한 도로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훼손되기 일쑤였습니다. 불량 자재 등을 사용해 부실로 지어진 데다 유지관리마저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20년 전에 지어진 특정 도로가 지금도 멀평의 도깨비 도로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국건설사가 시공한 자문화대교, 닛 연장도로가 그 주인공입니다. 현대건설은 1991년 해당 교량 및 도로를 완공한 바 있습니다.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는 전과정을 총괄하는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수주해 완공했던 것입니다. 4.2km에 달하는 자문화대교는 내구 연안이 120년 이상의 진도 7.0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자문화교가 먼저 추진된 이유는 강폭과 퇴적층의 깊이가 파드마교보다 상대적으로 짧고 낮았기 때문입니다. 자문화대교의 건설로 방글라데시 동서관 이동은 좋아졌지만 서남측의 교통통행은 여전히 선박에 의존해야 해 불편이 상당했습니다. 이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또다시 파드마 대교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력이 들어가 또 하나의 도깨비 교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드마 대교는 수도 다카에서 남서쪽으로 31km 떨어진 파드마강에 세워졌으며 남과 북을 연결해 물류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배에 오르기 위해 3일씩 적체되어 왔던 물류, 흐름이 1시간 납짓으로 좁혀졌기 때문입니다. 방글라데시 총리는 파드마 대교가 수도 다카와 방글라데시 남부 21개의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업가 될 것이라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또한 파드마 대교, 개통으로 GDP가 매년 1.3%씩 늘어나고 빈곤율은 0.8%포인트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한 상황입니다. 해당 다리는 이미 진입하려는 차량 수십만 대가 줄을 서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측이 파드마 대교를 1대1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개하는 등 방글라데시와 중국 협력에 좋은 예라고 발표하자 현지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외교부가 중국이 파드마 대교의 성과를 훔치려 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곳곳에서는 중국 측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측은 중국 자금이 건설에 재정적으로 기여한 적이 없다는 접을 분명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에 이런 어리석은 발언을 두고 1대1로가 힘을 잃어가고 있어 지진핑의 불안이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방글라데시가 내세웠던 것은 건설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컨설팅을 했다는 점입니다. 즉 교량건설 및 타천공사에서 한국이 중국을 감독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파드마 대교 건설 과정을 총괄했고 교량 운영과 유지 보수를 맡게 됐다며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가 아님을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와는 달리 1대1로에 대한 중국의 모든 제안에 신중하게 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스리랑카 한반토타 한국 개발에 자금을 댄 후 99년 동안 항구 운영권을 빼앗은 것을 예로 들며 치매의 항구 개발에 있어 중국 자본의 투자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파드마 대교 건설은 당초 세계은행 차관으로 추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다리 건설과 관련한 컨설팅 회사 선정 과정에서 정부 고위 관료의 부패 의혹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12억 달러의 차관이 취소됐고 이후 아시아개발은행 ADB과 일본국제협력기구자이카 등도 발을 뺀 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 측이 지속적으로 자금 대출을 타진했으나 방글라데시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자체적으로 자급을 조달했던 것입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에만 총 300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간접 자본을 투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중국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모든 수주를 한국 측에 몰아주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4월 약 1천억 원 규모의 파드마 대교 운영관리 계약을 따냈고 지난달 30일에는 방글라데시와 고속도로 M8 운영관리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총길이 55km로 수도 다카에서 서남부에 위치한 방가를 연결하는 아시안 하이웨이 한 번 도로를 말입니다. 이는 아시아 대륙 32개국을 연결하는 14만km에 달하는 국제자동차 도로망입니다. 수주한 도로 중간에 파드마 대교가 있어 총 75km 구간에 하이패스와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이 한국 기술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의 일원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뭉개버렸다는 설명입니다. 도로공사는 개통 후 5년 동안 요금 징수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및 안전재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공사 등이 해외공항건설과 운영에 뛰어든 사례는 있지만 국내 공기업이 해외 도로 운영을 따낸 건 처음이라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대국으로 1억 6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 2위 의료 수출을 바탕으로 연 6% 이상 고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에겐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는 약 2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13억 달러로 연간 투자액은 1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싱가포르에 이어 5위 투자국이 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태우건설 등이 현지 파트너 기업과 협업해 투자를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삼성은 에어컨, 냉장고, 스마트폰 등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자국의 모든 개발 사업에 한국을 우선으로 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20년 방글라데시 타카공항 확장공사를 수주하기로 했습니다. 제3여객터미널과 주차장, 진입도로, 계류장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약규모는 약 1조 9천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7,500억원 규모의 방글라데시 매그나가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 중국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도 GS건설이 타카 인근에 조성되는 구만가구 규모 신도시에 약 7억 달러 규모의 배전설로 우선사업권을 확보해버린 상태입니다. 게다가 제2의 파드마데교로 불리는 매그나데교 건설을 한국 측이 따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한국도로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사업권을 보장받았던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매그나강을 좌우로 연결하는 2.7km짜리 교량과 인접도로 약 21km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말입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심을 다해 신뢰를 얻은 한국, 공을 가로채려다 망신을 당한 중국. 과연 세계는 어느 나라와 함께하게 될까요? 최근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실전 전투에 이어서 곧바로 한국의 레이더 기술에 관련해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오죽하면 세계 군사무기 언론들이 미국도 시간을 공들이며 힘겹게 개발해낸 레이더 반도체 기술을 대한민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는 한순간에 해결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국방반도체 융합연구단은 질화갈륨 레이더에 관한 송수신 집적회로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국방연구진들이 KF-21에 탑재할 레이더 등 폭소자 양산 공정을 새롭게 증설했습니다.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개발에 성공한 단일 MIC가 대폭 적용된 레이더 반도체 송수신 모듈은 신호의 위상과 진폭을 기존 갈륨 비소보다 4배 넘게 조정해 더 넓은 지역에서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질화갈륨 기반 송수신 MIC가 위성 탑재체의 주요 시스템인 고해상도 영상 레이더 안테나에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KF-21 전투기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안테나 신호의 송신 및 수신 역할은 물론 전투기뿐만 아니라 위성용 송수신 모듈의 소형화 경량화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급 A4 레이더 질화갈륨 소자에 대하여 미국의 방산기업인 로키드마틴에서도 한국산 레이더의 기술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티술에 관련한 협력까지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들려왔는데요. 사실 4대 핵심 기술로 불리는 차세대 질화갈륨 소자는 전형적인 강대국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6세대 전투기에 적용하려는 레이더 소자이며 소수의 국가만이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질화갈륨 기반 송수신 단일 프론트엔드 MIC는 그동안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기술이었습니다. 주로 미국에서 수입해 사용해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송신이득 송신존력 기술력은 세계 1위를 다투고 있는 수준이고 수신잡음 지수와 송신율은 세계 최고와 동등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거 몇몇 군사 전문가들은 차세대 질화갈륨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한국이 KF-21 전투기에 관해 뚜렷한 기술적 향상을 이룩할 수 없다고 오판을 해버렸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천반 반도체 기술력을 통해 차세대 질화갈륨 소자의 독립과 함께 생산라인 역시 증설되면서 KF-21 전투기에 들어갈 국산 레이더 소재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DMC 융합연구 단장은 국내 최초로 자체 설계 및 공정 기술로 세계적 수준의 X 대역 질화갈륨 단일 칩 기술을 확보했다며 국방기술 자립을 통해 A사 위성환경 검증에도 적극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자신있게 선언했습니다. 이국의 방산기업들 역시 성능과 가성비를 두루두루 갖춘 한국산 A사 레이더를 협력하려 준비 중인데요. 그러기 전 보람에 전투기의 개량형에 새로운 형태의 질화갈륨, 레이더를 경량화에 탑재할 가능성이 아주 유력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차세대의 질화갈륨 소자의 국산화와 그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세대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는 기존 A사 레이더에 들어갔던 질화갈륨 소자보다 200% 높은 효율로 더욱 강력한 고출력을 내게 하는 특성을 갖춘 6세대금 A사 레이더 반도체 부품입니다. 이미 고출력 증폭기 소자로 적합한 1세대의 질화갈륨은 구형갈륨 비소 소자 대비 10배에 달하는 높은 출력과 우수한 신호 변환 성능을 확보해내는데 성공했는데요. 2021년 한국이 개발한 6세대급 질화갈륨은 1세대급 질화갈륨 대비 200% 이상의 효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은 갈륨 비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격차 수준에 뛰어난 레이더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특히 6세대급 질화갈륨은 단시간 내 고강도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레이더를 비롯해 첨단 무기체계의 성능을 더욱 강화시켜주는데요. 차세대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는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사 레이더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기록했으며, 항공장비에도 장착되는 부품으로 높은 존력의 전력량을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번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6세대급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군사반도체 개발에 능숙한 극소수의 기업에서 모든 연구진을 통합해 개발이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차세대 질화갈륨 소자를 유럽연합 전체보다 먼저 대한민, 국이 개발에 성공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탓에 국가안보를 위한 1급 전략물자로 지정해 수줄동제 대상으로 엄격히 관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거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미국에서 조차 한국에게 4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질화갈륨을 넘겨주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분야입니다. 미국 정부는 질화갈륨 소자가 경쟁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로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기 때문에 무려 최상위 동맹국, 파이브, 아이즈, 혈맹국인 영국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이유로 한국은 레이더 소자를 개발하는데 미국에게 단 1%의 도움도 받지 못하였으며 차세대 질화갈륨 소재 개발을 위한 국내 방산 연구 개발에도 제한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 아닙니다. 차세대 질화갈륨에 대한 100% 국산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KF-21 레이더 체계 성능 강화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 양산 공정 기술을 국내 기술력으로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안다려 만에 한국전자동신연구원과 산업동상자원부 국방부의 지원으로 민간기업이 레이더용 질화갈륨, 직접해로 전력 소자 부품을 빠르게 양산할 수 있도록 돕는 협력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힌 겁니다. 개발하기 가장 어렵다는 고난이도의 기술력을 어떻게 이렇게나 빨리 협력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사실 질화갈륨 소자 관련 기술은 미국에서도 1급, 극비로 다루는 기술인데 말입니다. 숨겨지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최첨단 반도체 기술력이 군사무기 반도체 개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기 문입니다. 전자동신연구원은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이미 한참 전에 핵심 기술들을 연구해 차세대 질화갈륨 전력을 안전하게 공급해주는 스위치 소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스위치의 필요한 소자 수는 대폭 줄이면서도 진력은 더 높여주는 매우 우수한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기존의 서큐레이터를 대체해 부피는 최대 450배 무게는 10%까지 졸일 수 있게 되어 총수신을 담당하는 레이더 소자의 모듈 크기를 크게 줄인 것이 한국산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벼운 경량화에다가 140%에 달하는 레이더 증폭 성능 향상까지 이룩했죠. 한국의 기술력은 다시 한번 봐도 경이롭군요. 그런데 이게 전부 원래부터 계획이었다는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졌는데요. 첨단 영역인 6세대급 질화갈륨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2023년 우리나라를 들뜨게 만드는군요. 국내 연구진이 전투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A사 레이더 반도체와 고해상도 영상 레이더 핵심 부품을 새롭게 개발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이 엄청난 기술을 우리나라가 100% 국산 독자적인 기술로만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한국산 스텔스 전투 헬기 개발 속보에 관한 영상입니다. 최근 한국항공 우주산업이 차세대의 스텔스 공격 헬기 개발 구상도 공식적으로 언급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공개된 한국형 차세대 공격 헬기의 성능 스펙이 아주 심상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한국형 공격 헬기 계획의 목적은 분명한데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완벽한 자주국방을 위한 독자적인 스텔스 공격 헬기, 국산 플랫폼 구축 및 기술력 습득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카이는 2030년대 중반까지 미국산 무기인 롱보 아파치 공격 헬기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의 공격 헬기를 한국이 직접 개발해서 독자적으로 기술력을 습득하는 데 두었습니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는 스텔스 공격 헬기를 개발할 대규모 프로젝트가 존재조차 하지 않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KF-21 전투기처럼 한국이 먼저 공격 헬기 개발을 시도해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국형 스텔스 공격 헬기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쯤 5세대금 대전차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하는 스텔스 형태의 공격 헬기를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건 동북아에서 오직 한국만이 유일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한국의 영원한 주적인 일본과 중국인데요. 한국형 차세대 공격 헬기 특성상 적군의 기갑 장비들인 전차와 장갑차를 상대하는 데 치명적인 성능을 보이며 최대 14발의 천검투, 이 사이를 동시에 발사의 분당 14대의 전차들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을 상대로 전쟁이나 국지전 발발 시 중국산 뻥 스펙 99식 전차들은 흔적도 없이 폭발하며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한몫을 하게 됐습니다. 전자식 기관포를 탑재해 전열 화학포처럼 강력한 기관포를 장착하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미래전장에서 대보병전과 대전차전을 모두 담당할 괴물같은 공격 헬기를 한국군이 보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번 카이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형 차세대 공격 헬기는 구체적으로 KF-21 전투기와 동일한 방식의 개발 체계로 진행될 것인데요. KF-21 전투기에 똑같이 적용될 미래 전장에 사용할 국산 스텔스 디자인을 채택해 레이더 탐지 면적을 졸였으며 유무인 복합체계를 위한 K-Link와 함께 바이퍼급 추력을 갖춘 터보 샤프트 엔진과 국산대전차 미사일 중 하나인 천검원 미사일을 개량해 천검2 대전차 미사일을 완성한 후 적 전차의 복합장갑 기준 1700RH 정도를 관통할 강력한 관통력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러한 5세대급 대전차 미사일을 최소 14발까지 탑재할 수 있도록 록 경량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탐지거리가 기존 LAH 무장액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연장되었고 한반도 특성상 복잡한 산악전 상황에서의 표적 탐지 능력을 강화해 지상 표적 탐지 능력이 크게 강화된 공격 헬기가 될 것입니다. 기체의 디자인은 국산 신소재 철자 모듈로 기체의 골격을 구성해 야전에서의 응금 수리 능력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한국형 차세대 공격 헬기는 KF-21 전투기를 운용하는 한국 공군과의 협동전 능력을 강화하고 국산 링크 해에 더해 새로운 K-Link 데이터 모델을 추가 장착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것은 공격 헬기 모델로서 최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산 모델을 사용하면 당연히 모든 전투 체계와 무장 체계에서 미국산을 써야 했습니다만 이제는 아닙니다. 한국이 개발한 국산 K-Link가 도입된 것입니다. 또한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데 사용하는 엠파스피엔 VS 장비의 하드웨어를 80% 국산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산 대전차 미사일인 천검 미사일은 물론 외국산 무기도 듬뿍 탑재하는 게 가능한데요. 헬파이어 미사일은 물론 스파이크 미사일의 운용 능력을 추가하고 해상 작전 능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차세대 공격 헬기 기술력 획득을 1차 목표로 잡고 시험기체를 토대로 획득한 고난이도의 기술로 2030년대 중반까지 스텔스 공격 헬기 개발을 비로소 완료하겠다는 게 이번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발표한 차세대 공격 헬기 계획입니다. 이러한 고성능의 국산 공격 헬기를 엄호해줄 무인 헬기 체계도 동시에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이로 인해 한국 육군의 항공 전력이 더욱 막강해질 것 같습니다. 머지않은 미래 한국은 미국과 같은 무인기를 활용한 국산 공격 헬기 복합 전술을 통해 더욱 강력한 육군 항공 전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2030년에는 한반도를 도발하는 적성국의 모든 지상활용 기갑 체계가 삽시간에 녹아버릴 정도로 한국형 공격 헬기의 엄청난 화력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 중심에 한국 육군의 항공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육군 이 공격 헬기 전력 증강에 착수하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차세대 공격 헬기를 개발하기 전 등장한 LAH 무장 헬기의 생존성을 높이고자 무인기 동제용 대 이터링크 체계를 장착해 차기 군단금 무인 드론을 동제해 한국형 공중 데이터 링크인케 이링크로 공군의 KF-21 전투기와 협동 작전을 수행하는 개념을 수립해 현실화시켰습니다. 또한 항공기 탑재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공중형 적외선 방해장비도 장착해 항공기와 헬리콥터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완료하는데 성공했는데요. 이어서 한국군은 기계화된 적군과의 전쟁에 발맞추어 대체 적용될 새로운 무기와 전체적인 항공육군 항공대의 미래 전력을 증강시키는 사업을 발전방표했습니다. 차기 대응 공격 헬기 사업의 도입 대수가 확정되면서 이 사업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제7기동군단에 사용할 차세대 국산 공격 헬기의 필요성을 인지했으며 기술력 보유가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한국 육군이 새로운 공격 헬기 도입전까지 국산 소형 무장 헬기를 기반으로 유무인 복합운용 체계를 먼저 구축해 운용해 보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무인 헬기와 관련된 기술은 있지만 가격에 관해서 문제가 존재했죠. 만약 한국이 지속적으로 무인 헬기에 관한 기술력과 생살라인 최적화를 적용하여 외국산 무인 헬기 도입보다 한국산 무인 헬기가 저렴해진다면 한국의 의지대로 개량할 수 있는 유무인 복합운용 체계가 무장 체계를 마음껏 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형 무장 헬기는 부족한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산의 H 기반의 유무인 복합운용 체계의 멈티는 2023년 말에 체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인데요. 이때까지 조정자와 시스템의 관계였던 민간과 무인 시스템의 관계가 기술의 발전으로 한층 발전하게 되면서 유인 플랫폼과 무인 플랫폼 사이의 협력을 유인 무인 협력이 멈티라고 하는 고유명사로 진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LH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조정사의 조정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디지털 항법 장비와 지도 완벽한 자동비행을 가늠토록하는 사 축 자동비행 조정 장치 등을 통해 조정사는 야간이나 기상 악화에도 임무 수행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헬기 최초로 미군과 혼용이 가능한 K-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장착해 합동 훈련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한국군은 공격 헬기를 중요시하며 이러한 공격 헬기를 국산화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무기 도입, 체계의 안정화와 독자적인 한국산 무기 보유를 뜻하게 되는군요. 이미 세계 자주포 시장을 석권한 K-9의 미머, K-21 레드백의 승전보가 세계 국군 며기적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긴 겨울잠을 자던 대한민국 육군의 차기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의 수출 물고가 터진 것인데요. 호주의 장갑차 도입 사업에 선점된 것을 시작으로 동유럽은 물론 모로쿠, 수단, 니제르, 기니 등 아프리카 삼담수 나라가 레드백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레드백을 원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 실제로 파죽지세의 수출 호조가 미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과 러시마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지상전력의 핵심 무기 레드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군사전문지 디펜스24는 한국과 러시마 지상군을 비교했는데요. 이제 제레식 군사력의 측면에서는 한국이 러시마를 압도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일부 무기를 제외하고 제레식 무기를 이용한 전면전에서는 한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이 자랑하는 동아시마 최강부대 제7기동군단의 전력을 분석했습니다. 예아 사단은 총 4개뿐이지만 최신 장비로 편성된 기계화 사단의 전력은 충격적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제7기동군단은 전 세계를 동들어도 독보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병력이 전차, 장갑차 또는 자주포를 타고 기동이 가능한 제7기동군단은 중국과 일본 군사 관계자들 3위에서 위협정민 최강의 부대라고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군단급에서 전세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 육군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화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7기동군단의 중요 전력은 세계 3대 명품 전차로 민정받는 K-2 흑표 전차와 계량을 거친 K-1A-1 전차까지 더해 약 800여 대의 전차입니다. 여기에 마파치 헬기로 무장한 항공단과 K-9 자주포로 이루어진 포병여단이 함께 배치되어 있어 군단 단독으로 공중과 육상에서 협동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최강의 군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륙장갑차 K-21이 이곳에 버티고 있습니다. K-21은 전장 6.9m 전폭 3.4m 전폭 2.6m의 중량은 25톤 내외인데요. 세계적인 IFV 흐름이 동급 체계의 화력 증감에 맞춰 중장갑을 두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담이 가벼운 편입니다. 물론 전면에서는 러시마 BMP-3의 EH-72 30mm 기관 포탄까지 피해 없이 막아내고 측면에서도 14.5x14mm 중기관 총탄 세례를 맞아도 멀쩡한 수준입니다. 화력 또한 K-40 79 경장 40mm 기관포를 탑재함으로써 대한민국 무기체계답게 최강급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탄약인 K-237 날개만 정볼리 철갑탄을 사용할 경무 평균 220mm 미상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데요. 이쯤이면 전차를 제외하고는 K-21의 폭역 앞에서 버텨낼 수 있는 체계는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1차, 2차, 3차 양산에 임어 2021년부터는 120여 대규모의 추가 양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추가 양산부는 AS-21 레드백의 준하는 성능 개량형의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존 차들 역시 신규 도입되는 레드백 사양 AS-21과 비슷한 스펙으로 대폭 개량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사실 K-21은 개발된 지 10년이 지나감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개발 당시 시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고성능 보병 전투차였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여러 문제로 인해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도화 기능입니다. K-21은 개발 단계에서 하첨이 많은 대한민국의 특성상 도화 성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도화 능력 확보를 위해 차량 측면에 공기부양용 튜브를 설치했고 K-200과 동일한 궤도 추진 방식을 이용해서 도화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도화 장비의 핵심 중 하나인 파도막이가 자주 파손돼서 야전부대에서 도화훈련을 꺼리게 되었고 겨울철에는 유빙에 의해 공기주머니가 터지는 등 여러가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K-21의 레드백 사양이라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레드백 사양을 일부만 적용하더라도 중국의 15식 경전차나 16식 기동전투차를 상대하는 것은 어린아이 손목 비틀기보다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K-21의 AS-21 사양이 탑재되면 많은 점이 변경되는데요. 먼저 장갑이 크게 증대됩니다. K-21에 사용하던 알루미늄 복합 장갑이 아닌 강철제 장갑으로 변경하고 현수장치도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장비로 바뀌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무거워진 차체를 보감하기 위해 K-9 자주포에 탑재되는 MTU MT881 K500 기존의 엔진보다 강력해집니다. 이 덕에 추가로 확보한 동력을 이용해 차체를 키우고 고무제질의 궤도인 CRT를 사용합니다. 기존 궤도에 비해 무게가 2톤 정도 가벼워지고 기동 시에 소음이 줄어들고 승차감도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것만으로도 현존하는 보병전투차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무장을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15식 경전차나 16식 기동전투차가 사용하는 105mm 포를 막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레드백에 적용된 첨단 장비를 통해 방어를 감화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이언 비전과 아이언 피스트가 있는데요. 차체의 360도 AR 시스템 및 아이언 비전을 탑재해서 조종수가 해치를 열지 않고 기동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하드킬이 가능한 능동방어 장치 APS 및 아이언 피스트를 탑재해 적탄에 대한 요격 능력을 확보합니다. 아이언 피스트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은 물론 심지어 120mm 전차포에서 발사하는 날개만정볼리 철갑탄 APFSDS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120mm 날탄에 비하면 속도도 느리고 위력도 약한 105mm 전차포 따위야 완벽하게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RPG-7과 같은 성형자격탄을 보호하기 위해 슬렛 아머를 장착해 방어 능력을 감화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화력 부족은 어쩔 수 없다는 이틀이 있습니다. K21 전차가 사용하는 79경장 40mm 기관포로는 200mm 정도의 관통력도 확보하기 어렵고 레드백이 사용하는 30mm 기관포는 그보다도 관통력이 낮아 지보식 경전차를 파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기존 K21의 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탄두 내장형 탄약을 사용하는 40mm 포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우리군은 차기 상륙돌격장갑차 KAV임에 사용할 40mm 포를 개발해 이미 시험 중입니다. 따라서 새로 도입될 K21 역시 충분히 40mm CTA 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망인데요. DICTA 포를 사용한다면 약실 밀폐가 용미한 폐쇄식 구조 덕에 기존의 주포보다 관통력이 30% 이상 향상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간 억보가 용이해져 탄약 탑재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화력과 전투 지속력이 동시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개발업체인 한화디펜스는 예산만 부여되면 언제든지 개량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보장하였고 지난 2017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는 GTA 기관포 현궁 아이언 비전과 슬랫아머가 부착된 K21 성능개량형이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레드백 사양 K21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에라도 배치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K21을 개량하자 그동만 우리를 비웃던 러시아와 중국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방어력으로 보나 화력으로 보나 레드백 사양 K21을 잡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군이 K21 추가 도입을 검토함에 따라 기존 K21 역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레드백 사양으로 개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마무면서 각국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상황인데요. 중국의 경우 러시마의 BMP 계열을 그대로 카피해서 장갑차가 대부분으로 당연히 단점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흔적은 중국이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한 뒤 개발한 GBD형사의 식장갑차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GBD형사의는 전장 7.2m 전폭 3.2m 전고 2.5m의 우락부락한 차체에 어울리지 않게 전투 중량은 24톤 남짓으로 오히려 K21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많았지만 전면 20토부터 30mm 방우와 측후면 14.5mm 로 추정되는데요. K21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한편 무장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보이는데요. GBD형사의 에서는 BMP3와 동일한 100mm EH-70 저압강선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핏 EH-70 저압강선포는 100mm 라는 구경과 어마어마한 포신 때문에 상당히 강력해 보이는 주포인데요. 하지만 저압강선포는 전차의 주포를 떠올리게 하는 외경과 다르게 경량화된 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사체의 속도를 낮추고 화력을 줄여 반동을 먹지 한 포입니다. 당면이 최대 사거리와 관통력 역시 전차의 그것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심지어 포신 압력이 낮아 관통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날개 안정불리 철갑탄조차 문용할 수 없는데요. 다만 운동에너지 탄종을 제외하곤 호환성이 좋아서 기존 고폭탄이나 대전차 고폭탄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을 별도의 잠치 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게 꼽을 수 있는 유일한 장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K-11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중량과 도하 문제뿐인데요. 현재 우리군이 운용 중민 기본형 K-11은 도하를 위해 장갑차 중량을 25도로 한점 했는데 여기서 장갑을 키우고 차체를 강화하면 AS-21 레드백 처럼 도하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차가 건널 수 있는 수심 사터부터 5미터 수준의 얕은 감에서도 도하 작전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문제는 공병의 신형 장비 도입으로 이미 해결됐습니다. 우리군은 최근 M3K 자주 도하 장비를 다수 도입했는데요. 평시에는 차체가 접힌 상태로 기동하다 하천에서는 도로 쪽 4.76L 문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을 두 대 연결하면 1대의 전차나 자주포를 도하시킬 수 있고 3대를 연결하면 한 번에 2대의 전차를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즉 K-21이 도하 기능을 잃더라도 이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 우리군의 도하 역량을 크게 강화할 방법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K-21은 이제 전차를 잡을 수 있는 괴물 장갑 차로 진화 하고 있으며 기감 전력 만큼은 러시아와 중국 등 군사 강국을 앞설 정도로 성장 했는데요. 나날이 성장해 가는 우리군의 모습이 더욱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거리튜브의 두 번째 미선이었습니다. 동유럽의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세계대전의 피해를 복구하고 냉전 종식 후 찾아온 평화 분위기에 따라 경제개발과 만정적인 사회체제 유지에 힘을 쏟고 있었는데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와 함께 발트 3국에 속한 라트비아 역시 민구수 200만의 소국가로 경제부응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모랜기간 이어오던 징병제를 2007년 폐지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당사국은 물론이고 인접국인 폴란드 라트비아가 포함된 발트 3국까지 러시마의 총구가 자신들을 향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국방력 향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소련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라트비아는 독립 후에 발 러시아 친서방 정책을 펼쳤고 러시아계 라트비아인들을 제외한 대부분 국민이 러시아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습니다. 더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걸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엄청난 공포감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발트 3국 중 현재 라트비아의 병력은 나토군 1500명의 지원을 받는 현역군인과 주방위군 7500명만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나마 주방위군은 기간제로 복무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계속되는 위협에 대응하여 지난달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발트 3국의 상시 주둔 중민 나토연합군 병력을 대폭 증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라트비아는 지난해의 군 징병제를 부활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2004년 나토에 가입한 이래 2007년 징병제 폐지 이후 무려 16년 만에 군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방력 증감에는 언제나 엄청난 예상과 시간 그리고 인력이 필요한데 라트비아의 경우 이제 겨우 첫 단추를 끼운 것입니다. 그리고 파브릭스 라트비아 국방부 장관은 라트비아의 군사체계는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며 징병제를 다시 시작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징병제 부활 결정에 라트비아 내부에서 조차 환명의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 이런 결정이 내려졌어야 한다며 모이려 이번 결정이 늦은 감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징병제란 말 그대로 국가에서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것인데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정도라면 라트비아가 국방력 증강에 얼마나 진심인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라트비아는 다양한 군사적 대비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군사 장비의 현대화와 군인들의 훈련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트비아는 국제적인 만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변 국가와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벨라루스의 하이브리드 공격은 라트비아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공격은 노골적인 군사력 사용 대신 공격의 주체나 의도를 숨기면서도 나름의 타격을 가하는 정해진 형식이 없는 작전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하이브리드 공격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벨라루스는 2021년부터 중동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온 이주민을 민접국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국경으로 몰아내 이들 국가의 사회 불만을 유도하는 하이브리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라트비아는 국경 경비 인력을 늘리고 벨라루스 국경으로 병력을 증파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벨라루스 국경에 병력을 대거 증파해 경비를 강화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와 함께 벨라루스에 주둔하는 바그너 그룹의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병력 증가뿐 아니라 무기 도입 에도 다양한 군사 장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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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우리 정부와 방산업계가 전환 소식에 의하면 라트비아는 군 현대화를 위해 123대의 구형 명국 장갑 차량 CVRT를 대체할 보병 전투 차량을 획득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라트비아는 2026년까지 약 100대의 보병 전투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며 프로젝트 규모는 4조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트비아 국방부는 10월 30일부터 11월 17일까지 수도 리가에 카다가 군사 기지에서 시험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에는 모스트리아 스페인 합작 회사인 제너럴 다이네믹스 유럽 랜드 시스템스 GDLS의 ASCOD 장갑차 터키 오토카르의 툴파 장갑차 그리고 한화여로스페이스의 K21이 참가했습니다. 한화여로스페이스 측은 이번 라트비아의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경쟁하는 다른 장갑차들이 시제 장비인데 반해 K21은 이미 우리군에 도입돼 전력화되어 문용 중민 장갑차이기 때문입니다. 성능면에서도 K21은 경쟁 기종에 비해 상대적인 40mm 주포를 사용하며 기존의 30mm 주포를 장착한 경쟁 모델들과 비교하여 높은 화력을 자랑합니다. 또한 향후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 현군과 전수령 유도탄 천검을 장측할 수 있는 점에서 다양한 임무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보병 전투장 갑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경쟁 기종 대비 30% 정도 저렴한 K21은 가격 경쟁력 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K21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도입 가능한 중무장 장갑차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선택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가 보병전투 장갑차 100여대를 구입하는 사업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이유로도 K21은 꽤나 준수한 성능의 장갑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이는 7.7m 폭은 3.66m 높이는 3.72m 이며 기본 중량은 42톤 이지만 반응장갑과 대전차 방어용 능동방어 시스템을 탑재하면 47톤에 이릅니다. 최고 시속은 70km 이며 야지에서는 40km 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도화 능력도 갖추고 있어서 수상 에서는 6km 속도를 낼 수 있으며 탑승 민원은 승무원 3명을 포함해 12명 하지만 방심은 금물 입니다. 규모가 큰 무기 도입 사업 에서는 최종 결과가 날 까지는 항상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나트비아 장갑차 도입 사업 마찬가지 입니다.